항상 볼 때마다 반가워하는 좋아요 우리 정연씨가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새 앨범은 스페셜 앨범이네요 1집부터 3집까지 히트곡을 골라 담은 앨범인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여기에는 이제 몽중인 있었고 PS I Love You 여러 가지의 저한테 가장 오래된 노래들 제가 이제 제 편곡을 해서 리메이크을 했어요 그래서 커버 앨범이긴 한데 근데 남의 노래를 커버한 건 아니고요 주로 제 노래를 다시? 다시 만들어봤어요 그럼 오늘 이제 불러주실 유민 에브리딩 팀이 바로 그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 직접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훨씬 더 콘셉트가 조금 복잡한데요 들려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되셨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오늘 우리 박정현 씨가 목상태가 본인은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분명히 괜찮아요 또 다른 놀라움을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유민 에브리딩 팀이 고맙습니다 그대 가슴에 귀를 대보면 나는 정말 행복해져요 날 사랑하는 그대 가슴이 너무 건강히 뛰고 있으니 따뜻하기까지 한 그대란 사랑 언제까지나 내 경에 머물러질 수 있나요 You mean everything You are everything to me 그대지는 표정이 나를 바꿔요 You mean everything You are everything to me You are everything to me 그 꿈같은 말을 애타던 내 귀에 속삭아 주었으니 You mean everything You mean everything You are everything to me 그대지는 표정이 나를 바꿔요 You mean everything 나는 좀 쉽게 하는 가슴속의 주인이 잊어 나의 그대여 가끔씩 그대가 떠나간 걸 그리면 아침에 오는 걸 믿어도 되나요 아니 믿고 싶어 영원한 걸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are everything to me 그대지는 표정이 나를 바꿔요 You mean everything You mean everything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mean everything to me And you mean everything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mean everything to me 좀 더 밝고 좀 재즈해진 거죠. 약간 밴드 버전으로 이렇게. 신났어요. 자, 최파타에서 겨울 특집으로 가을계의 라이브 최강의 디바 세 분을 사흘간 연속으로 초대하는데 그 첫 주인공으로 박정현 씨를 모셨거든요. 정말 첫 테이블 끊을 만하죠. 대단한 라이브. 최성식 씨는 현장에서 일하다 급히 고릴라 부른데요. 정현 씨 보려고. 와, 잘한다. 김연수 씨가 역시 R&B의 여신이네요. 오소정 너무 좋다. 이에아름 씨는 같은 여자지만 정말 너무 사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김혜림 씨, 굿. 음악을 잘 모르지만 재즈 느낌도 나고 너무 좋다. 김연수 씨, 역시 천상의 목소리, 천상의 여자 박정현 짱입니다 하셨는데 지금 쭉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얘기가 가장 좋아요, 본인은? 음악에 대해서 되게 새롭다, 이런 장르는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게, 그러면 제가 새로운 거를 들려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렇군요. 박정현 씨가 이제 오늘 또 다른 버전을 기대해봐라 했는데 정말 신나요. 네.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박정현 씨 보면 사랑스럽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본인은 어떤 것 같아요? 글쎄요. 본인도 알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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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우리 사진방에는 사랑스러운 R&B 여신 박정현 씨의 즉석 사진, 즉석 셀카가 올라와 있거든요. 스튜디오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찍은 거예요. 부탁하셨는데요. 셀카도 너무 보시고. 이런 각도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몰라요. 네, 몰라요. 응원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어떤지. 자, 얼짱 각도를 모르는 우리 박정현 씨의 사진 어떤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좀 조언해 주세요. 네, 예.